아 진짜 진짜 이거 픽업 가야겠다 오빠 뭐야! 아니 나 금이 환영하는데 지금 누구 한명 머리가 터져서 사망했습니다 차 다 터졌어 아 탄거 아니고 복이 옆이 지나가는데 복이 터졌어 아 심장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 말해 제가 죽일 수 있어요 얘네 총 주었어요? 나 총 있어요 얘는 너만 갔어 아니야 가비 확실해? 어디 어디 윤정이 누님 쪽으로 간 거 같은데 나 2층이야 아 얘는 갔어 얘는 갔어 제 쪽으로요? 안 보이는데 어 2층 갔어 눈쟁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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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? 아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확실하게 몰라요 이거 일단 빼고 붙는 중 안 보여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뭐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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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 제 뒤에서 샀어요 네 거기 거기 있어요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 뭐야 내가 기절이었어 아 조심해야겠다 손님 대박인데 나 너무 대충 들어왔어 뭐야 둘 다 놓으셨네 은아 가비 브롱 우리 이 siento Sport omdat 나 빨리 잡아줘라 브롱 나 잡아 주세요 다 샷건 들고 있어 얘들 다 샷건 또 빼밖에 안 들고 있어요 다 잡았어요 거기? 일단 두 명 잡았는데 나머지는 안 보여요 밀베니까 벌써부터 저걸 만날 만하죠 밀베는 바로 만나는 것이라 시작할 때 먹을 거 드릴까요? 저 구급상자 두 개 있는데 어 저 주시면 좋죠 구급상자 히어 히어 먹을 거 예 받으러 갈게요 좋았다 1번이 북쪽이죠? 1번이 북쪽이죠? 이거 1번 1번 들어가고 싶긴 한데 1번이랑 2번 사이에서 사이가 소리 엄청났어 오케이 2번 옥상 올라갈게요 옥상에 있는 척들 아예 안 보이고 다 안에 있는 것 같아 바깥쪽에 밖을 때 반은 안 보이는데 제 밑에 있어요 사운드 일단 안 보여요 계단 그치? 담벼락이 있다 다 나와있어요 밖에 오케이 아 망했다 나 뛰어내렸어 칠트로 어 1번이 살릴수 있어요 이거 바로 견제해서 일단 뛰는 중이에요 어 한명 떼 떼 떼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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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명만 더 잡으면 아 장전 어디에 낸 아 안돼 담벼락 뒤에 야 담벼락 뒤에 붙어있어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이 거리에서 떡배 한 방 맞고 누웠어 머리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개많이 맞췄는데 방금 안 뒤췄다 얘는 진짜 한 다섯 발이 맞췄는데 나도 한 발 맞췄는데 사이가 잘했다 브로우 좋았다 아 왜 떨어졌어 맨발이라 미끄러웠나 여기 M4LU 두개 혹시 칼쿠팔 있으면 저한테 줬어요 꿀맛? 아 3레버 촛끼였어 얘는 3레버 촛끼 아 그래서 안 죽었구나 나 떡백실은? 그거 들고 싶은데 떡백 아니고 뭐야 펌프 2번 옥상에 있어요 아 신기하다 눈쟁이는 약간 취향이 조금 이상해 왜요? 여기 칼쿠팔 하나도 없나? 정크랫에다가 나 칼쿠팔 못 봤어 어? 칼쿠팔 못 봤다고 오버아티도 정크랫, 제나타 이런거 하시더니 네? 제나타는 요즘 뭐 메타에 쓰이긴 하지만 펌프 좋잖아 이제 배틀그라운드와서는 펌프샷컷 쓰고 펌프 좋은데 펌프샷컷 아까 부스스 좋다고 또 약팠시더니 아니 약팠다뇨 아 진짜 펌프 아 좋아요 아 진짜 이거 좋은데 좋은걸 모르시네 아 전 잘 모르겠더라구요 뭘 모르시네 아 아 우리 이동해야겠다 이거 레토나로 맞지 누님 데려갈게요 네 어? 가자 가자 그냥 탈이 탈이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한스까지 쓸 것 같아 이거 드링크 남는 사람? 저 5개 어 쏜다 쏜다 잠깐만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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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산 위에 있어요 75 영선 위에 아 피해서 그냥 오세요 아이 자기장 자기장 한 명 한 명 한 명 아니 그거 아직 안하고 한 명 한 명 디모니 그냥 버리세요 네 네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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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인가? 아니 그냥 피해서 가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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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으러 갈게요 아니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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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아니 아니 가야 돼 영선 뒤에 숨었어요 75 정확히 75 능선 제일 끝부분 위 고토바에 딱 뒤에서 여기 컨트롤에 있어 슬프네임 가자 시간 끌지 말고 여기 여기 눈님 타시면 될 듯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알려줄게 가봐요 앞 능선 예 그쪽이에요 거기 근처 그쪽이에요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근처 한 대 맞고 달려서 뺏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근처에 있을 거야 아니 한 명이 지금 워터바이 끌고 있는데 그게 우리야 우리 아 여기 차있다 여기에 레토나가 있네 이거 터뜨리고 갈까요 그냥 그럴까요? 일단 이쪽으로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어디로 봐있냐 그냥 버리자 쟤는 네 버려야돼 버려야돼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른쪽 다리로 나갈게요 저희 약이 너무 없어서 안 돼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있어요 저희 뒤에 바로 뒤에 쟤 죽겠다 차 타러 간다 알아서 볼 수 있죠 네 쟤 죽을 거예요 쟤 혼자 밖에 없어 나 피 너무 없다 아 약 뺏을까 저도 부겨내기라 이거 쟤 남이 세이프 들라나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쟤 나을 수 있어 그 밑에 삼토바이 아까 머리 공부 있어가지고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다 먹을 거 없어요? 있어요 멍떼 아 있어? 나 없어 구상은 있으세요? 저 키트 하나 있어요 저 붕대가 이거 그냥 드링크를 두 개 다 빨아야겠다 자기장 바로 앞이라서 이거 뭐야 다시야 엎어져 있는 거 뭐야 여기 버기도 엎어져 있어요 앞에 앞에 사람 하나 330에 눈재개님 지금 오토바이 하나 지나가요 싸우지마요 아직 싸우지마요 안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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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싸워 못싸워 피가 없고 레드존 타입 약 아예 없죠 예 이거 여기 이 빨간집 잠깐 파밍 좀 해볼게요 네 안털렸거든요 아 저기 사람있다 엔 방향 능선 내려오고 있어요 걸어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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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파티거든요 노란색 핑 제가 보이는 건 한 명 제 주변에 두 파티 있는 거예요 쟤 그냥 달리고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 노란색 핑 어 아니다 집 들어갔다 잡아먹을 생각해도 돼 자 어 그냥 달린다 그냥 달린다 여기 여쯤 갔어요 지금 노란색 핑 킬강 나오면 쏘셔도 될 듯 레드존에 내가 킬강 나오겠는데 뭐 불안해가지고 일단 들어와 지금 노란색 핑 근처에 있을 거예요 쟤를 죽여서 드링크를 뺏자 먹을 걸 뺏자 그냥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장 바로 앞이니까 딱 그까지만 갈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장 바로 앞이니까 딱 그까지만 갈 것 같은데 네 이륜이 살짝 한번 봐야겠다 음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 그쵸 요쪽 라인에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아 달려야 돼 지나갈게요 아아 아 졸라할까 왼쪽에도 있어 3명 아니야 이 근처에서 파밍하고 있는 2명이야 2명이야 어 이거 차도 있다 한 파티 아 제발 제발 세워줘요 그냥 세워줘요 나 무서워 세워줘요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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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줘요 걸어갈게요 그냥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안전체 들어가 걸어갈게요 무서워요 걸어갈게요 나 무서워 저 드림카 하나만 돌릴 수 있나요 죽일 거야 저희 오토바이 일단 버려줄게요 아 아까 유에이지 여집 갔어요 노란색 빙집 유에이지 파티 말고 여기 근처에 있는데 제가 기는 거 보니까 가비 제가 기는 거 보니까 저기 회색 2층집 네네 거기서 있나 봐 저기에 저기에 있는 거 같아요 붕대 없으시죠 여기서 스나이핑 해주세요 가비 예예 2층집 보고 있음 붙으러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들 너희들 다 뒤졌어 그냥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뚝배기를 따버릴 거니까 죽여버릴 거야 날 쳐 근데 아직 몇 명 남았어? 한 명? 투명이었죠 예 예 아직 끝 아니에요 자배 남는 건 없죠 님들 예 여기 그 소염기 남는 것도 어 있다 자배 남는 것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 명이 어디 갔어 한 명 죽여야 돼 모르고 깼어요 있다 아니다 아닌가 발소리 아 우리 팀 발소리구나 씨 여기에 5탄 많은데 230발이 있는데 220발 가자 가자 있다 있다 발소리 들었나봐 있는 거 같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푸시하다가 한 명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와 그냥 와 힐템 힐템 없나 구급상자 하나 두 개 네 드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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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창 유리창 갑시다 101 출발 준비 여기 8배 하나 또 떨굴게요 얘는 잡고 싶지 않아요? 아니 어 잡고 싶지 않아요 푸시 해야되면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가 일명 손실이다 저기는 근데 혼자서 네 명을 잡을 수도 있는 자리야 실력 차이랑 크게 관계가 없는 자리야 저기 안 보여 근데 아니 발소리가 그냥 타요 왜 안타 우리 가게 갑시다 가비같은 아들렘이 나오면 골머리 오지게 아플 것 같다 뭐 먹을 게 없다 M4 파츠 없어서 그냥 들었어요 파츠 있었나?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저 파츠는 없어요 소연기 밖에 없었어요 어 앞에 오토바이 적어져 있다 오른쪽 위 능선 조심 어 여기가 자기장 라인이라서 예 엠바형 저기 어 보급폭 여기 있구나 일단 다음 원 봐야되는데 여기 온도 들어갈때가 딱히 없네 아 여기 안 돼 여기 뚫을까요 그냥 파란펜 예 예 파란 원 저기 뚫는거 좋을 것 같은데 조심 요쪽 과거로 가면 초밥집이 바로 2층에서 그냥 보이는가 2층이 안 보여요 지금 예 창문에는 안 보이고 그리고 건물분도 닫혀있어 빈거 같네 빈거 같애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듯 그래도 혹시 오니까 조심 먼저 갈게요 싸이가 수리탄 2층 들어갑니다 닫혀있고 안 털려있다 들어오세요 뭐야 총알이 다 남아있어 뭐야 총알이 다 남아있어 음 클리어 클리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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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던졌어 아 오케이 3층에 M4 5탄 30발 시체 아까 5탄 230발 있는거 안좋아왔나 근데 저 5탄 지금 300발 있어요 저 5탄 400발 있어요 많아요 요 창문들 좀 미리 깨놔주세요 레다 닫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아이고 나의 M4 아이런 사이트 M4 M4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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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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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내가 쓰던거 주고 갑시다 이동합시다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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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이 집 이 집 어떻게 할까요 노란색핑집 저기 초록핑 노란색핑집이 더 나을거 같잖아 노란핑이 좋긴한데 저기 들어가다가 차 터질수도 있어서 아 맞다 그니까 차를 집어넣지 말고 뒤편에 세운 다음에 건물 뚫고 차를 박을거면 기름깨 박는 중 아 근데 이런식으로 산위에 산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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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위에 있어요 아 이거 차 기름도 없다 기름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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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내려야돼 저 기름통있어요 그 집안에 기름통있어요 산위 산위에 그 등선위에 산위에 보인다 차 안쓰고 포칭키 들어갈수 있으려나 그 기름통있어요 집안에 2층에 아 근데 차피가 너무 없어서 이거 스쿼드라 포칭키를 지나가야되는데 근데 돌아서 가야될거같아요 차타고 그냥 돌아가는게 나을거같아요 얘들 처리하고 가면 좀 늦을거 같은데 걷기에는 너무 멀어 너무 위험해 차피가 너무 없어요 이거 진짜 한명이서 이거 연사방으로 터지는데 아 반피밖에 안나왔구나 대신으로 탈거에요 안돼 아 아예 반피에요? 네 반피밖에 안되요 너무 없다 40정도 상차 바로 앞에 그냥 이거 저희 가야될거같아요 걸어서 오케이 가자 가면서 뒤에서 쏘면 그때 응사하죠 그냥 네 그때 응사하는거 이거 하나 빨고 빼야되겠다 아 이거 진짜 제일 안좋은 로드가 들어야되네 산위 안보여 다행히 저희쪽에 한팀도 없는거같아요 어 있다 있다 한명 있었으면 있었으면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한명 일단 한명밖에 안보였어요 안돼 이거 총소리 내면 안돼요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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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한명밖에 없어 왼쪽으로 에어드랍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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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인데 없으면 죽는다 상당 성당 성당 일단 붙었고 여기 차 거지에 차 있고 에어드랍은 못 먹어 성당이 보고 있어서 쟤 우리 차 탔다 우리 차 타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차 타고 나오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가고 세웠어 한 대 다운 차고집에 차 있다 했죠 예 차고집에 차 있어요 성당 능선에 하나 차 다같이 타고 돌아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에바다 이게 총을 쏘면 뒤쪽에 있어요 뒤쪽 성당에 하나 있고 트위쳐 가스 안에서 있다고? 모르겠어 모르겠어 제가 듣기엔 이쪽에서 썼는데 그니까 소리로는 S였어요 저기 있다 그 그 쌓은거 뒤에 뒤에 있는게 쐈어요 아 그래요? 뱅선에 두마리였어요 조그만거 바로 도로 건너 뒤에 그 한명 저는 그냥 바로 등기에서 맞았어요 이거 결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건너 그냥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애 닦는게 낫지 않아요? 차를 타던가 왼쪽에 있는 애를 닦고 왼쪽으로 등장 가 이거 지금 쏘고 있는거 저기죠? 네 건물 안에 있는거 3층집 안에 있네 네 3층집에서 맞아가지고 저거 잡으면 안돼요 우리 시간이 없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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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망대 3층집에서 맞았어 우리 부지런히 뛰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창원집 차도 위에서 오는데? 3층집에 있는 애랑 성당이랑 같은 파티일 거예요 3층집에 있는 애들이 성당을 안 쏠려고 너무 많이 나왔어 앞에 한명 있다 건물 안 조심 지금 아직까지 그냥 존버하고 있는 애들 있어요 자기장 타고 오는 애들 생각해요 오른쪽 사운드 아 눈쟁이님 왼쪽에 너 있어 왼쪽에 너 있다 지금 정면에도 있어 창호찌 옥상 왼쪽 왼쪽 눈쟁이님 왼쪽 엎드렸어 앞두렸어 뒤 저심 창호찌 베란다에서 쐈어요 방금 밖엔 한명 더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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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내 앞에 붙어줘요 아 급격 뒤에 붙었어 바로 나이스 오른쪽 뒤 하나 더 있어 한번 더 확인하고 컷 컷 컷 자기장 1초 양만 흡수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어 갑이 팀이랑 멀어지지마 지금 합류해야 돼 차고찌 차소리 차고찌 옥상 아직 차고찌 한명 뛰어 내렸고 다 뛰어 내렸어요 다 뛰어 내렸어요 3명 뛰어 도자 지금 견제사격 하고 나가도 될 것 같아 이제 뛰자 이제 뛰어야 돼 이제 뛰어야 돼 쟤네 아마 차이 있는지 이곳에 못 박아요 아 차고찌 옥상에 아직 한명 있어 다 안내려왔어요 3명만 내려왔어요 고춧가루 뿌릴려고 네 쟤도 뛰어 내렸어 망했다 이거 힐프님 틱 알려줄게요 2에서 빨아야돼 지금 구급상차 빨아야돼요 살라면 제발 예 살 수 있을거에요 근데 아 아마 한 팅 담고 살거야 한 팅 담고 아 나 구급상자가 없다 드링크 밖에 없어 아 이거 망했다 아 드링크 밖에 없어도 피가 나갈 수는 있을걸요 나가는 데 문제 없을걸 나가는 데 문제 없을걸 근데 안 볼 것 같아 내 생각에 너무 늦게 나가고 아 자리 너무 안 좋다 숨을 데가 아예 없어 여기 언덕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쪽은 아 그쪽도 별로다 실브님 남는 약이 있어요? 예 쏜다 NW 나이스 가비가 제가 붙어서 한 명 더 있어 하나 더 기절 맞다 예예 슬프님 나 힐템 하나도 없어요 한 명 더 기절 오케이 한 명 남았어요 아까 그 차고 뒷파티야 슬프님 최방 나 여기 드링크 4개 줄게요 가비 예예 안전거 이거 뭐구요 힐템 먹으세요 아 저기있다 다른 애 쏜다 다른 애도 쏜다 한 명 남은거 봤어요 300방향에 자기장 붙어있어요 그리고 카고팔 15방향 언덕 쪽에도 있다 저기 아니 60 아 나 쏘는거 60쪽이야 확인 확인 잡아줄게요 저는 제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는게 여기 아 에땀 가비 연막 있어요 한 2방향 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한 명 가비 연막 있어? 잠깐만 가비 저 죽어요 연막 연막을 뿌리는게 먼저야 가비 싸우면 힘들거야 가비 가비 제걸로 붙을게요 이거 연막 없이 괜찮을라나 아 여기 자리 너무 안 좋다 난 늦어서 살리려면 잡는게 맞아 이걸 살리네 멍테 있어요 멍테 있어요 멍테 있어요 멍테 멍테 구업상자 하나 남은거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제가 일단은 NW 방향 저 썼어요 저 NW 방향 보고 있을게요 멍테 하나도 없어요? 네 풍대 없어요 도핑으로 피치워야되요 저 드링크 두개 왼쪽 연막 사운드 W 방향에 한 팀 눈쟁이님 기준이에요 네 저기 아래쪽도 있다 345 345 이거 지금 가비랑 돌 D 한 명 있어요 그 가비랑 셀프님 기준으로 NW 방면에 여기 돌 노란색 노란색 핑 근처 돌 W에 한 팀 있어요 셀프님 바로 왼쪽 노란색 핑 근처 돌 셀프님 왼쪽도 조심해야되요 거기서 사운드 났어요 밑에 돈다 밑에 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30N이 방향에도 있어서 네 아 자리가 너무 많아 그 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그게 숨어있을까 그냥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바위 뒤에 있다 두 명 예 바위 뒤에 하나 컬 왼쪽을 푸쉬해서 지금 하는게 낫지 않나 양각 잡힐 때는 근데 푸쉬하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연막 없어요 개발지라 제가 연막 어 쟤들 싸운다 어 좋다 좋다 이러면 기다리면 되지 기다려 기다려 예 그쪽 가비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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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안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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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살려 가비 기어와야 돼 살려면 기어와야 돼 근데 못살려 저거 못살려 못살려 가스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왼쪽에 왼쪽에도 하나 있어요 눈쟁이님 누운거 말고 좋았다 예에 주지 호호 주지 오 됐다 됐다 와 이거 진짜 개판이었다 진짜 개판이었다 진짜 개판이었는데 와 개상 와 진짜 우리 왼쪽 오른쪽 뒤에서 다 싸웠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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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지배터로 이건데 우리 힐 땜 하나도 없었는데 와 와